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. 또 효과의 법칙. 반응 후에 따르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자극과 공사의 연합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이 우체 상자를 탈출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성공에 대한 보담이 있을 것인가. 성공에 대한 보담이 있게 되면 더 자극으로 더 그 상황에서의 연합을 강화시킬 수 있겠죠. 내가 막 코코옥 보던 그 우체 박스를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면 어때요? 우리의 동이 강화가 되겠죠. 그런데 냄새가 나서 막 이렇게 나갔는데. 결과적으로는 그림이었어요. 냄새 맡는.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데 그 작업만 동사해요. 이런 사람이 또 강화가 있는지 이름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준비성의 법칙, 효과의 법칙이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. 이 손타입의 그 법칙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스키너입니다. 스키너와 같은 경우는요. 자극과 배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화에 초점을 했어요. 이 손타입은 그 법칙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스키너입니다.